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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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제 일본 거리를 걸어다니려고 하는데 좋습니다!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걸어다니 앞에서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민망하고요 카메라 대신 들어주겠습니까? 이 영상은 오로지 준서가 포커싱 영상입니다 지금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카메라 못 드시는데?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밥 먹으러 가고 있고요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날씨 딱 좋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최상의 온도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멀지 않는 나라잖아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고 거리가 너무 이뻐요 거리가 일단은 너무 이뻐요 뒤에가 어디인지 아세요? 여기가 사진 찍었던 곳 맞아 여기가 신당? 맞아 맞아 신사 신사 신사의 아무튼 그거 하더라고요 수호신 아무튼 유명한 곳이니까 저희도 와봤거든요 또 놀러오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일단은 론으로 한번 보여줄까요? 이 길을 네 자 보이시죠? 비단들 자 준서씨의 좀 약간 워킹하는 모습을 살짝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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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예 아하 아하 사진 찍네요 저기 좋아하시나요? 평소?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주된 목적은 비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하 역시 진짜 미친 비비사람뿐 절구를 좀 민망하니까 네 자 길을 걷다가 어! 준서야 맞네 아 맞네 이게 텐동이에요? 아 텐동이지 모듬튀김 아니에요? 아니요 자 준서씨 들어가서 입장식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미션이 워낙 원했던 미소 아니 그 캐..캐동? 뭐요? 텐동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자자 자 저희는 이거 이 각도 맞아요? 저희는 맛있는 아 텐동을 지금 먹고 나오는 길입니다 아 저희 지금 어디 간지 말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어디 가냐면은 그 첫째 날에 갔던 데 있죠? 롯범기 지금 거기를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날 가자마자 아 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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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풍경을 찍으셨구만 아 딱 나오는데요 어 카메라 데리져봐요 아 아 됐어요 아 좋아요 나이스 어 감성이 어 감성이 잠깐 어 저희 몸이 다 나오게 하는 마술 갈게요 여기 아 감성 나온다 감성 나온다 감성 나온다 아 감성 나왔다 있어 보세요 여기 여기 와 됐다 아 나이스 아니 진성이 확실히 이게 또 JS 사진작가가 요즘 핫하거든요 아 아 아 혹시 닉네임이 JS 네 아 그리고 이 카메라 감성도 좋아 아 아 진짜 아 이거 어 이거 뭐죠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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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숫자잖아 물 숫자 물 숫자 물 숫자 물 숫자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아니지 어떤데 아 안 부숴졌겠지 안 부숴졌어 아 안 부숴졌어 그냥 택시인데 잠깐만 번호판 777이다 우와 찍어 찍어 이거 이거 나이스 와 나이스 아 준서가 느낌 좋습니다 이런 능력이 아주 좋아요 이런 주의력 살펴내는 게 참 아 택시가 너무 기분이 좋네 아 아 약간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배경 어떻게 해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오 신기하다 와 이거다 사진 나왔다 와 나이스 어 와 이거다 맞다 아 됐다 49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찍을 거냐 안에서 너 전화하고 네 형이 밖에서 받는 거 눈이 삐지 알지 그럼 이걸로 봐주실래요? 아 오케이 오 느낌 있대 뮤직비디오 현장 뮤직비디오 자 레디 악스 가 있어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전화.. eli 전화할게 전화할게 오 나이스 Corey sticky 미치겠다 진짜 필름 카메라는 월치로 다 써가고요 이제 이거는 잠시 보관하고 계세요 아 오케이 보관수 가요 아 감성이 잠시만요 아 이렇게 이 노란색 조합이 너무 좋아 와 근데 진짜 일본은 이게 배경하면 사진 찍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차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깜찍합니까 마치 우리 유쿠를 보는 듯한 아 건물도 보세요 아 너무 이쁩니다 진짜로 아 다음에 아 이거 보세요 아 자판기 아 자판기가 진짜 이쁘다 천 달러구만 천 달러 천 원이 침에 따위 침에 따위가 뭔지 아세요? 천 원 침에 따위가 침에 따위가 차다 차다 이거 왜 하쿠 하쿠 네 이제 저희 앞에 도착했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맞아 근데 봐봐 카메라 앵글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무튼 이제 도쿄 호텔 저희 메인 여기 상점에 도착했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이 형 마지막 인사 안녕 주사 안녕 안녕 오케이 동키 호텔에서 정차 한 시간인가요 30분? 아 한 시간 30분이요 네 30분에서 한 개 군약젤리랑 초콜릿 군약젤리랑 초콜릿 네 초콜릿 이런 거랑 열심히 쇼핑했으니까 또 사진이 또 여기 정말 유명한 저희 뒤에는 쇼핑 사와 있어요 이거 몇 년 전에 건축됐는지 안 돼요? 안 돼요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밑에 거기 밑에 살짝 오른쪽 그렇죠 아 나이티 와 진짜 찍어야 돼 더 위쪽으로 아저씨 더 위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최장 나왔습니다 아 25장에서 벌써 22장을 찍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찍었네요 네 오오 오오 마..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마지막 2장입니다 마지막 2장입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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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찍었으니까 다 찍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한국 가서 사진을 이제 뽑아서 뭐 이렇게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준서랑 이렇게 함께 오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진짜 찍었고 춰야겠어요 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씨 그러면 저희는 이제 숙소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내일이 기약하며 내일이 기약하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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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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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